스피어여 그러면 스페인어를 훈이화 잘하니까 훈이화 시키면 되겠다 Hola Gracias Gracias Qurrrrrrrrrrrrrasias Quarkaq 르까까 찼 그르 그르르르르 예스 예스 놀랐어 아야라 아 나 생얼이잖아 왜그래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진아야 ㅋㅋ 야 I ordered 1 1 치킨 타코 1 치킨 타코 2 비프 타코 뭐 치킨 타코 뭐야 치킨 타코 좀 정의 해봐 1 스파게티 1 아.. 나아가... 갈... 갈.. 갈.. 야.. 아.. 아니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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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k 10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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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 확인해주세요 와.. 자 다 negócio 어떨까요? 또 그런 사람은 안하고 그러니까 진짜 나 알아듣기 힘들어 주문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? 아니 진짜 힘들어 여러분 분이 없었으면 저게 밥 못먹었을거에요 박수 이게 에스파뇨 발음이랑 영어랑 섞여가지고 진짜 힘들단 말이야 저 아니에요 방송이라 때릴수도 없고 방송이 안 되었나요? 때렸땅 안돼 너지 시끄럽게 하고 너지 엔플라잉은 한 호텔방 있으면 이러고 놉니다 여러분 그녀들 첫번째 그녀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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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려준베 아파 제 발에서 베비 파우더 향 냄새나요 맛어봐도 돼요? 우리 애들은 좀 강한 것 같아요 원 스파게티 원 치킨 탁컵 원 스파게티 원 치킨 탁컵 원 스파게티 두